여러분의 애국심이 하늘을 울려야 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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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애국심이 하늘을 울려야 되는데 여러분의 애국심이 하늘을 울려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습을 쏟아가려 두 개! 두 개! 두 개! 안 나니 양양한 그나비 이 꿈이 죽어서 날아가선다면 안 있어야지 빛만 주는 한주합니다. 한주! 정말 우리는 우리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살려야 됩니다. 주사판을 불러가십시오. 다! 이 세계!